네 안녕하세요 에이스 다이어리 DJ 동원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새해가 밝았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모두 좋은 일으로만 가득한 한 해 되시길 저희 에이스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에이스도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한 주 2017년의 첫 시작이었는데 다들 잘 보내셨나요? 라디오로 전하는 새해 인사가 조금 늦었죠 사실 에이스 다이어리가 사전 녹음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는 조금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읽어드린다고 했었는데 1편 소감은 2편에 그리고 2편 소감은 3편에 이렇게 읽어드린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실 쯤이면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열심히 보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라디오를 하느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하나 꼼꼼히 다 보겠다는 약속은 꼭 드릴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댓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가인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일주일 내내 이 목소리가 너무 그리웠어요 새벽에 들을 때 너무 마음 편해지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오빠를 7.8기에서부터 보고 난 후 개인 인스타부터 에이스 인스타까지 보면서 곧 만날 수 있으려나 하는 그런 부품 기대감을 안고 기다린 지 어느덧 2년이 넘었네요 중학생이던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오빠를 볼 때면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특히 오빠 목소리를 들을 때면 하루에 있었던 모든 힘든 일이 날아가는 것만 같아요 저번 주부터 에이스 다이어리를 들으면서 드디어 데뷔해야 하는 건가 기대감도 감출 수가 없어요 많이 기다렸고 듣고 싶었던 목소리 요즘에 자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곧 TV에서도 라디오에서도 오빠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네, 들을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상상인 것 같아요 요즘 날씨 정말 춥던데 옷 꼭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사랑해요 라고 가인님께서 너무 기분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 제가 읽기 정말 쑥스럽네요 아, 그리고 7.8기부터 봐 오셨다면 정말 오래된 건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희도 얼른 데뷔해서 가인님께 그리고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다음 댓글 읽어드릴게요 선주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아, 에이스 빨리 데뷔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고3이 되어서 수능 준비 때문에 인스타를 삭제했어요 이제 소통의 기회가 없으려나 싶었는데 유튜브로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나중에 질문에 답해주는 시간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완전 많거든요 이렇게 보이게 혹은 안 보이는 곳에서도 항상 응원하니까 힘내세요 에이스 화이팅! 이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아, 고3이 되셨군요 네, 수능 준비하느라 정말 힘드실 텐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올해 수능 꼭 대박나시길 저희 에이스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해주는 시간도 꼭 가질 테니까 네,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네요 이렇게 생각보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이스나 저한테 궁금한 거나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를 좀 더 남겨주시면은 제가 꼭 선택을 해서 열심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이스 다이어리 많은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 그러면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 이번 주 에피소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저의 첫 연습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음, 어, 제가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는 그런 생활이 처음이었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정말 열심히만 하면은 데뷔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꿈에 부풀어 있었죠 네, 근데 막상 연습생이 되니까 아,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몇 년씩 연습생 생활해온 친구들도 있었고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의 친구들도 있었고 또 너무 개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단체생활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멤버들과 빨리 친해지긴 했어요 근데도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냉정하게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어, 그런 상황 때문에 조금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또 저도 어느 생각부터 상처받지 않으려고 남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성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했었는데 또 그래도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잘 극복해 나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하루에 보통 5시간에서 많이 자면 7시간 정도를 자거든요 그러고는 대부분 연습에만 몰두를 하고 주말에 가끔 스케줄 없는 날 쉬기도 하는데 어, 이게 좀 앞에 얘기와는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 저희도 사람인지라 아주 가끔 아주 가끔은 스트레스 해소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휴일이나 아니면 회사 몰래 PC방도 가고 멤버들이랑 또 밤늦게 야식도 시켜 먹고 네, 또 특히 저희 멤버들이 치킨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치킨을 좀 자주 시켜 먹는 것 같은데 아마 그때 다이어트하는 멤버들도 있어서 아마 걸렸으면 정말 많이 혼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이상한 게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음, 되게 몰래 시켜 먹는 거 야식만큼 좀 맛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야식하니까 멤버들이랑 치킨 시켜 먹고 싶네요 아,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저의 또래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한테는 또 꿈, 꿈이란 게 있어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 마저도 약간 최선의 일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쉽지만은 그래도 이제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의 회사에서도 약속한 자기 관리만 잘하면은 자율적인 분위기라서 옛날보다 그렇게 힘든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회사가 믿어주는 만큼 멤버들도 각자 자기 알아서 잘하니까 그게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잘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런 연습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 다른 가수들 모니터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예전 연습했던 동료들이나 아니면 오디션 출신 동료들이 이렇게 데뷔를 해서 방송에 나오는 걸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저도 어쩔 수 없이 아 나는 언제쯤 데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조바심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연습할 때마다 그래도 마음 다잡으면서 아 꼭 데뷔해야지 라면서 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춤이라는 약점이 있어서 아무리 연습을 해도 초반에는 다른 멤버들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안되겠다 싶었는지 저한테 한동안은 보컬룸을 아예 못쓰기도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되게 안무에만 집중 트레이닝을 받게 해주셨는데 그때 아무래도 저는 노래를 먼저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힘들어도 그런 노래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곤 했었는데 못하는 춤만 계속 추고 또 초반에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또 많이 혼나고 또 많이 뒤처지다 보니까 좀 많이 우울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을 한 게 아 진짜 내가 음악을 계속 하고 싶고 평생을 해야 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하나 해내지 못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존심도 많이 상할 것 같고 제 자신한테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그때마다 더 일을 악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진짜 일을 악물고 하다 보니까 춤으로 칭찬을 받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때 안무 선생님께서 마롬5의 슈가라는 곡으로 안무를 짜주셨었는데 그때 생선생님께서 저한테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막 힘들었던 기억이 막 주마등처럼 숱하가면서 아 막 제 자신한테 너무 뿌듯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춤을 출 때는 저는 늘 혼나는 역할이었고 그랬어서 아무래도 처음으로 춤으로 인정받는 느낌도 들고 또 워낙 쟁쟁한 멤버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느낌도 들고 약간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뭐 이게 다 선생님께서 저를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늘 여욱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사람답게 춤을 출 수 있는 건 다 여욱쌤 덕분입니다 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회사 분들도 제가 그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시고는 아 노력하면은 세상에 정말 못할 건 없구나 라는 라고 되게 신기해 하셨다고 하네요 뭐 그때 제 발과 운동화도 나만 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 덕분에 지금의 저도 있는 거겠죠 네 아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런저런 일이 많았네요 또 전 회사에서는 준이나 와우가 저를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새벽까지 남아서 되게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멤버들한테 많이 의지하면서 버텼었는데 또 그럼에도 잘 안되고 그래서 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방황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정말 고마운 게 멤버들이 있었어서 그리고 또 지금의 제이슨이랑 찬이도 만나게 돼서 정말 제가 버틸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에이스가 에이스라는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에피소드는 저와 함께 해준 그런 에이스 멤버들 이야기로 꾸며볼까 하거든요 어떤 친구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네 어떤 멤버일지는 다음 주 에피소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엄청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에이스와 저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 같아서 전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에이스 다이어리로 인해서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라구요 다음 주에는 저희 에이스 멤버들 에피소드로 더 재밌고 알차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남은 한 주도 잘 보내시고 이렇게 매주 저 에이스 다이어리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스 다이어리의 DJ 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